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돌아가면서 매주 임원들이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삼성전자가 임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장례 매수가 활발했었는지 아니면 요즘 들어서 유독 이렇게 장례 매수가 많은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래 예전부터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워낙 큰 회사인데 근데 요즘 들어와서도 제가 매일 보다 보니까 좀 8만원 밑에서는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요 규모가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이분들이 섰다고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부자들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건 8만원 이하에서는 가격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고 당장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부자들도 사실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기업의 내부 임원들이 봤을 때 8만원 이하는 좀 충분한 가격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8만원 이하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주가의 하반경직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이 급락을 한 상태고 또 PCD램 가격이 4분기에 좀 급락할 거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지난 7개월간 기간 조정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을 받은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충격은 없겠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딜앤 가격 상승인데 이게 제한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주가 상승은 좀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 주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버리기보다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게 비메모리 사업부로 보고 있어요 투자랑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고 거기다가 비메모리 쪽에서 최근에 5나노 수율이 좀 향상되는 모습이 나왔고 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그러죠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엑시노스 2200이라는 신제품이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올해 1월 달에 주가 급등했던 것도 메모리 보다는 비메모리 모멘텀으로 한번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지금 8만 원대 여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다만 주가가 너무 좀 더디기 때문에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좀 힘을 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문이긴 합니다만은 마음에 안도를 얻고 싶어서 한번 더 재차 여쭤보는 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삼성전자의 IR 발표를 할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까지도 났는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래도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은 좀 인내심을 계속 발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 하시거나 당장의 수익률을 원하면 안 맞는 기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일상 근데 결국에 이런 소외주가 사실 이게 주식시장 어려운 게 언제 또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올라가면 또 한 번에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번주에도 한번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걸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년까지 보신다면 지금은 저는 더 매수를 해야 될 때다 오늘 아마 주가도 빠지겠죠 빠지겠지만 좀 오히려 8만 원 이하에서는 좋은 또 찬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번째 한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화도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자회사 중에 한화 건설이 좀 괜찮아지고 있고 또 지금 3만 350원에 한 분이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 3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한 저가 매수 기회인 것 같고 또 우주항공이라든가 수소, 태양광 이런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산업들에 이제 골고루 포진한 그런 또 좋은 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3만 원대는 뭐 형격한 저평가니까 한번 계속해서 비중을 좀 늘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유한양행으로 가도록 할 텐데 요즘에는 백신 관련한 거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안 갖게 되다 보니까 주가도 좀 초견 들어서 힘이 빠졌는데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한양행도 계속 내부자가 좀 매수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요새 제약바이오에서는 사실상 거의 잊혀져버린 기업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거의 백신주만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유한양행도 내노라는 또 신약 개발 업체고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숫자도 찍히지만 신약 개발 모멘텀도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기술 수출도 각오에 했지만 그 외에 뭔가 이제 뉴스가 없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새로운 어떤 신약 뉴스를 좀 원하는데 그게 지금 모멘텀 공백기입니다 근데 항상 아시겠지만 이런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들이 정말 앞으로 신약이 좀 실패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검증된 업체라면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받을 때 일부를 좀 투입해놓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그냥 한 순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리거든요 그런 경험도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언제 갈지는 모르니까 근데 내부자들이 요즘에 이렇게 부사장도 그렇고 꾸준하게 매수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요새 막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는 좀 지금 좋은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살펴봤고 바로 비슷하게 대안약품도 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좀 관심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고 주가 빠지고 있고 유한양행보다 오히려 참고할 만한 기사는 대안약품이 더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대안약품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약품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수액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 입원하면 기본으로 그냥 우리가 수액제를 맞게 되는데 일단 요새 뭐 또 잘 나가는 게 영양수액제지만 이 회사는 영양수액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기초수액제 우리가 어쨌든 입원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아무래도 병원을 지금 가기가 어려우니까 수액제 매출이 좀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결국 어느 시점에서 또 모든 게 정상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안약품도 워낙 좀 좋은 기업이고 대안약품이 그걸로 유명해요 굉장히 짠돌이로 정말 이게 사옥도 보시면 되게 완전 옛날 사옥이고 돈을 아끼는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비용 절감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대안약품 지금 주가도 뭐 괜찮아 보이고 다만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일단 이 부사장님이란 분이 8월 2일 날 3만 2천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저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4개의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들 가운데서 좀 눈에 띄었었던 종목들 체켜보도록 할 텐데요 아미코젠과 한솔케미칼, 에이프로, DSK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분들도 여기에 또 꼽혀 있고요 아미코젠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미코젠이 어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의학용 미생물 제조 시설 투자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살펴보니까 이름이 엔돌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박테리아를 없애는 그런 약간의 치료제 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저항성 균주를 직접 사멸시킬 수 있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설 투자 공시를 냈고 또 라이산도라는 기업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같이 이번에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도 물론 바이오 기업이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긴 한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지난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시설 투자를 해서 좀 의미 있는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쓰이는 원재료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배지라고 하는데 그 원재료가 있어야만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수입을 해요 근데 아미코젠이 지금 국산화를 계속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 의약품과 관련한 모멘텀은 충분한 기업이니까 한번 좀 이런 시설 투자가 있었다는 건 뭔가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미코젠에서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한솔케미칼인데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 2차전지에 대한 업력이 뭐 어찌 됐든 간에 길고 짧든 간에 주가 상황만 봤을 때 내가 대장주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한솔케미칼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보통 응급제를 흑연으로 쓰잖아요 흑연으로 쓰는데 이 실리콘 응급제를 쓰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밀도가 좀 올라가서 이제 약간 이제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데 2차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양산 설비 구축한다고 이제 전자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50억 규모고요 자기자본 대비해서는 13.66% 정도 되는데 요새 반도체 소재주들이 이런 어떤 시설 투자를 2차전지 쪽으로 한다고 공시가 나면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립니다 뭐가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SK머티리얼즈도 한번 좀 그랬었던 것 같고 한소케미카 워낙 유명한 반도체 업체고 또 응급제 바인더도 좀 만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잘나가는 반도체 소재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 소재 이 양대축을 좀 거느리는 앞으로의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물론 좋은데 제가 이제 내용은 소개해드렸지만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은 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은 알아두세요 이렇게 좀 관심은 가지셨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가는 또 오르면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좀 조정받을 때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수 있으니까 한소케미칼은 일단은 지금 매수보다는 일단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소케미칼에 대해서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이어서 A프로와 DSK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뉴스가 있었고 다만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은 사뭇 좀 다르긴 한데 각각의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둘 다 이제 똑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드는 장비는 좀 다르겠지만 A프로랑 DSK가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엄밀히 말하면 LG에너지 솔루션 대상으로 해서 2차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전자공시가 나왔고 DSK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액까지 공시를 했는데 A프로는 정확한 규모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공교롭게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폴란드 공장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유럽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물량인데 근데 A프로든 DSK든 물론 A프로는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거든요 이제 가격 매력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2차전지가 소재만 갔어요 사실은 장비가 못 갔는데 이런 수주 공시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또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향으로 아마 이런 장비 수주 공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폴란드용으로 나왔지만 앞으로도 미국 이게 또 SK이노베이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2차전지 장비 회사들 A프로, DSK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일매일 공시를 체크하셔가지고 장비주들 진짜 수주를 받는지 체크를 하시면 그게 또 나중에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공시들 앞으로 좀 계속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래를 터놓고 미국 증설에 대한 수혜를 얼마나 받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A프로와 DSK의 이 관점에서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뉴스들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개장 전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2분기와 너무 다른 3분기 이삭줍기나설 유통주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삭줍기 가능한 유통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 보고서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유통하고 화장품이 별로 상황이 안 좋잖아요 되게 좀 투자 심리도 꺾였고 특히 화장품은 LG생활건강이 뭐 어닝쇼크 나오면서 부러져버렸고 유통주는 당연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아마 오늘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또 확진자가 2천 명이 넘어선 상황이라 좀 시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좀 이삭줍기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가 이제 편의점 회사들인데 GS리테일, BGF리테일이고 특히 BGF리테일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3분기도 괜찮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줬고 GS리테일은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일회성 비용, 일부 과징금이라든가 합병 비용 제외하면 기대치를 충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점이 지금 7월부터 다시 좀 매출 성장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고 3분기에는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가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 백신 공급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빨리 이루어지면은 조금 더 모멘텀은 나올 텐데 다만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크게 이를 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삭죽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롯데아이마트인데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롯데아이마트가 작년에 기저효과도 역기저효과도 좀 있었지만 2분기 실적은 좀 너무 안 좋았는데 반대로 3분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7월, 8월 특히 지금 에어컨 판매가 정말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롯데아이마트는 국내 이런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1등 업체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롯데아이마트 같은 경우는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PC라든가 IT 가전기기 아니면 가전제품 판매가 이게 작년보다는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분위기로는 3분기까지는 그렇게 본다면 롯데아이마트 최근에 주가 그냥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본다면 지금은 한번 이삭죽기를 해야 될 때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설사 좀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롯데아이마트를 성장한다고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만 작용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요새 애경산업은 저도 몇 년간은 그냥 보고만 있던 기업입니다 이 회사 언제 좋아지나 그런데 매번 실적 발표하면요 실적 항상 오니 쇼크 나오고 주가는 가지도 못하고 다른 화장품지 올라가도 그냥 비리비리하고 막 이랬었는데 박종대 용거님도 이번에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은 괜찮게 나왔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중국 수출이 많이 늘어났대요 기대를 워낙 안 해서 그런지 어쨌든 기대보다 잘 나왔고 이거는 이제 박종대 용거님한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번 실적 발표하고 한 두세 군데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의견이 다 좋아요 한 군데는 또 목표주가까지 올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목표주가 올린 거 봤거든요 한마디로 뭔가 반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런 기업도 좋겠지만 지금은 한번 애경산업의 반전 스토리에 주목해보시면서 이 세 개의 기업들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사가지고 나는 1년 2년 장기 투자겠다 이게 아니라 한 10에서 20% 정도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저가 매소를 해보자 그런 스타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의점과 롯데 하이마트는 저도 궁금해서 좀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실적 빼면 뭔가 꺼리가 없더라고요 그 포인트들을 이제 이사장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애경산업도 목표주가 올리는 증권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서 기계적으로 목표주가를 올리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고 바닷건까지 내려왔는데 좀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애경산업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AS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솔재지입니다 7월 28일에 유망주로 소개해 주시고 초고가 기준으로 12%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솔재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솔재지가 일단 주가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 무엇보다 고배당 매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냥 저는 배당주로서도 한번 12월까지 좀 들고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저번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게 이 회사가 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산업용지, 인쇄용지 이쪽이었는데 이쪽이 이제 올해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사업에서 뭔가 좋아지는 게 보일 때 주가가 많이 가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백판지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뭐 배달 주문이나 아니면 이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사오면 과자를 이제 포장하는 그 용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백판지라고 하는데 이쪽은 또 언택트 수요와 맞물러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또 새로운 또 친환경 용기도 이번에 개발해서 나왔다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보고서 보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비닐 같은 이런 이제 아니면 좀 환경에 유해한 어떻게든 플라스틱 소재를 좀 이제 최근에 좀 대체하는 이 종이로 쓰는 그런 어떤 이제 포장 용기들이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그 특화된 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재재 정말 뭐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으면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런 기업이지만 지금 시장에는 또 잘 맞는 기업이니까 한번 계속 가을까지는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재재가 그때 당시에 커피 용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포장하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닐 소재나 좀 약간 환경 문제가 있는 그런 소재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소재로 바꿔가지고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친환경 포인트도 짚어주신 기억이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 한솔재재에 대해서 연말까지도 배당 매력까지 덤으로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또 스탠스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 뭐 8월 출발은 좋았는데 위가 참 이게 3300 돌파하기가 만만치는 않고요 삼성인자가 다시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디램 쪽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눈으로 좀 확인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삼성인자를 봤을 때는 결국엔 중요한 포인트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과석방과 투자 이제 가시성이 높아졌고 비메모리가 확실히 좋아지는 거는 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졌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백신주들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로 개인들의 수급이 그냥 한 번에 쏠려요 네 그 정도로 돈이 넘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해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주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되 당분간 삼성인자 현대차가 이렇게 약간 좀 지지부진한 국면에서는 결국엔 개별기업 장세거든요 그 안에서 아까도 애경산업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좀 안 좋다가 터널을 하는 기업들 한솔재지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동안 좀 안 좋았다가 터널을 하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뉴스를 보실 때 실적 보실 때도 안 좋았다가 확실히 좀 이렇게 반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면 한 번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서 매수까지 한 번 연결해 보시는 전략으로 좀 8월달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자 또 8월 시장에 대한 전략과 스탠스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한도마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